안녕하세요. 전유라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여주에는 장애보단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회사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만들어진 푸름의 여주팜은 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국내 제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푸름의 여주팜은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유리온실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우리는 즐겁게 일하는 한 발달장애인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일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인터뷰 신청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곤입니다. 김명? 성김, 백인명, 띄금자입니다. 김명곤님 맞으신가요? 지금 명곤님께서 저한테 포장작업을 알려주신다고 해쳐져가지고 제가 좀 배워보려고요.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도장을 찍어요, 여기다가는? 오늘 날짜? 네. 도장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갖고 올까요? 아, 여기? 혹시 이 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곤님께서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러고 그거 보고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아, 이거를 지금 잘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스낵 토마토가 앞으로 오게끔 저도 같이 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리고? 오, 잘 찍혔나요? 오, 잘 찍혔어요? 그쵸? 네. 그래. 이런 건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따로 있으셨나요?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 또 바로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또 바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착착착착 그러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잉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잉크를 갈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명곤 선생님께서 제가 그러면 이쪽 한 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도장을 찍고 있으면은 명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포장을 또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럼 마저 찍을까요? 네 아 이거 좋네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네 네 네 시간 네 시간 일을 하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시고요? 네 아 다 찍었어요 저 이제 이거 옮겨 담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모든 걸 다 찍었으면은요 네 버스 한 상자에 50개씩 집어넣으면 될까요? 50개씩이요? 지금 몇 개가 채워진 거예요? 지금 열다 몇 개 아 한 상자가 그러면 여기까지 꽉 차면은 50개가 되는 건가요? 저도 같이 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거 맞나요? 네 둘이서 하니까 금방 하죠 지금 제 옆에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님 여기 푸름의 여주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막 시골에 온 기분이고 그리고 입판 너무 쾌적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푸름의 여주팜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푸름의 여주팜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국내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부분과 발달장애 청년들의 취업 또는 직장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서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농장을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총 일하시는 직원분 수는 어떻게 되시는지 장애인 직원 인원 수는 38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비장애인 직원은 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원들의 직무를 지도하시는 분이 약 10명 정도 계십니다 아 저희가 아까 다 만나 뵀던 분들이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직무랑 비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직무들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저희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문가 한 분은 별도로 계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애인과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푸름의 여주팜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되기까지 그래도 이게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어려운 점은 사실 제가 올해 3월에 여기에 대표로 가게 됐고 그 이전에 푸름의 재단에서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부지 확보부터 해서 이후에 분소시험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가 아무래도 관광농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지난 번의 경우에는 기부자께서 기부를 해 주셔서 진행이 되었지만 그전에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연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출자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출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이 컨소시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드는 법의 취지에 걸맞게 출자를 용이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조시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슬기롭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직은 덜 익은 토마토 같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국내 제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후루메 여주판 앞으로 더욱더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사업소입니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사업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공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관을 봤으니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먼저 장애사원분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셀장님과 기종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장애사원분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셀장님과 기종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와중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한 청각장애인 사원분이 저희의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캐논코리아 휴게관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애인 사원분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캐논코리아 청각장애인 1B로 이시서 소음이 양, 소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휴게 공간인데 여기서 주로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일단 쉴 때 랩균을 믿으시는 분 이녀석도 마시고 핸드폰도 하고 잠깐 잠도 자기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휴게 공간을 보면 장애인 사원분들 그리고 비장애인 사원분들이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져서 쉬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게임도 같이 즐기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포장은 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체육땡에다가 수사 강의하고 있어요. 그때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체육땡을 하고 그리고 함께 함께 하면서 상도 걷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쉬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점심 식사를 하시고 여기서도 그때도 쉬시나요? 저희 다 먹고 난 다음에 카페에 다 있어서 거기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M자라고 마크가 써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성암, 성양훈이 적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시인가요? 여기 적혀있길로는 슈퍼마이스터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첫번째 찍는 게 맞아요. 아 vice님 와이타 라는 제도가 저의 일상에 있는데요. 일 년에 한 번씩 필기시험을 구입하면 50% 더 multiplic도 해서 중률 고등부가 달성해야만 수커마이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필기를 좀 어려워서 6번만에 도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훈사원님께서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소통하시는 거나 일하시면서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학사분들이랑도 그렇고 이제 사원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더 소통하려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도대체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세요? 12년째 공부하시면서 지금 마이스터도 따시고 이제 거의 그냥 거의 최고령자 그런 고령자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우수사원이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캐논코리아 조식회사 개발생산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논코리아의 개발생산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93년 정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안산 생산본부에서 연구원으로 한 15년 정도 근무하다 영업본부에 가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 다시 생산본부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개발생산본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 캐논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캐논코리아는 1985년도에 창업된 기업이고요. 캐논과 롯데가 50대 50의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롯데캐논이 저희 회사의 전신이고요. 저희 회사에는 가장 좋은 마케팅 브랜드 또 하나의 원본이라고 하는 롯데캐논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 공장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사무용 복합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캐논코리아 주식회사가 장애인 고용률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장애인 사원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게 약 3.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약 9에서 10% 정도 매년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캐논코리아 복합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저도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계신 곳인가요?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캐논코리아 하면 대부분 고객분들은 카메라를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한국 내에는 캐논의 기업이 저희 복합기를 생산하는 캐논코리아 그 다음에 카메라를 팔고 있는 컨슈머 이미징 그 다음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안산 개발 생산 본부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소형 복합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 안산을 그러면 생산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안산 생산 본부는 월 복합기를 생산하는 생산 대수가 하루에 약 4,000대에서 5,000대 정도 되고요. 1년에 약 100만 대 정도. 현재 누계 대수로는 약 1,500만 대 정도의 복합기를 생산했던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수출 3억불도 달성을 해서요. 표창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의심력이 있으신데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그런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 사업소에 직원들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인이나 저희 생산 현장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공장은 우선은 셀 방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제조 방식 중에요. 저희는 셀 방식을 약 10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 도입을 했고요. 국내의 굴지에 복합기를 생산하는 S그룹이나 L그룹 회장님들도 여러 번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복합기를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저희 경쟁사 중에서 저희가 유의무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라인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콤베아라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단순함, 창의력을 좀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셀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공장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강점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퀸홍코리아 주식회사가 앞으로 안산 사업소가 특히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가장 이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슈도 많이 나오고요. ESG 경영이라는 화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안산 개발 생산 본부만이 아니라 서울의 영업본부나 서비스 본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업 이념이 공생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저희 국내에 있는 대리점들 그다음에 또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 사우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이 가족들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저희 기업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공생하고 있는 저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사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끊임없는 혁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모든 경쟁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들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직원들의 어떤 혁신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공장만 이렇게 독학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의 피와 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책무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들도 같이 하고 저희 협력업체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이런 혁신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공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남기를 희망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사원을 고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더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멋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위드림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생산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드림 직원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서의 위드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위드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위드림 대표로 맡고 있는 이정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위드림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저희가 계속 둘러봤는데 이 위드림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드림은 어떤 회사인가요? 위드림은 아모레퍼시픽의 자격상 표준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의 자력 기반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 스킵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위드림 직원분들이 많이 만나 뵙는데 직원분 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총 98명이고요. 그런데 세 분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세 분 계시고 95분은 현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 인력 외에 95분은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만나 뵙던 분들 대부분이 다 장애인분들이시고 그럼 세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장애 사원분들이신 거네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조금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수화를 하시니까 알 수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일도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설립했을 때는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그래서. 미대림이 특징이 보면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다양한 장애를 같이 뽑아서 처음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장애 유형이 틀리다 보니까 작업에 적응한 속도도 틀리고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또 그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서로 식구처럼 어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 사원분들이 같이 일하시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처음 설립될 때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어떤 의무에 장애인 표시사업장 설립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가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 어느 순간 물류 같으면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냥 맡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맡게 되심으로 인해서 장애 사원분들을 99, 95분이나 고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함으로 인해서 이점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의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인해서 자꾸 느리게 됐고 느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직원들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지킨 거 하나는 우리 언제 세 자리 한번 채워보자고 그랬는데 아직 두 사람이 모자랍니다. 아, 지금 두 분 긴급 공고 모집을 한번 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되기까지 그럼 또 별다른 또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장애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성격들이 들이더라고요. 특히 청각분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다른 장애 유형들에 대해서 일을 좀 더 더 잘 못하냐 이런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이 알 적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는 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고 조급하게 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설득해가지고 우리 생산성보다는 품질로 가자.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수출 쪽이나 그다음에 익커머스, B2C 쪽은 전부 다 마지막에 보면 수출은 외국 나가버리고 B2C는 고객이 직접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좀 잘 작업이 돼야 되는데 속도를 가지고 일할 게 아니고 더 꼼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율하고 호흡 맞추는 게 그런 것들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드립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지원 많이 받았죠. 그리고 코치도 사실 많이 받았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데 시작했기 때문에 공단 쪽에서 저희들이 특히 학금지에 대해서도 지원도 많이 받았고 시설 같은 경우도 휴게식이나 그다음에 직기비 분 그다음에 작업에 관계된 용품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타고 에리베이터나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지원들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 사업장이 처음 잔입하는데 처음 일어서는데 도움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안 그래도 세차장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여기 위드립에 오자마자 세차장을 다들 보시고 최고의 복지라고 다들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별개로도 회사에서의 또 이점이 있었을까요? 장애 사원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려가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세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차 서비스 맡겼을 때 사람들이 차를 찾고 나면 차를 유심히 꼼꼼히 챙겨보더라고요. 혹시나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장애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건 인식은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서비스 받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드립에서 이렇게 장애 사원분들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나눔들을 실천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차 서비스에서 세차비를 한 분당 만원에서 만일천 정도 받는데 그게 연간 모임 비용을 저희들이 저희도 비용을 쓰지 않고 오산시하고 제외해서 지금 오산시의 장애인단체 쪽에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하는데 저희들이 된 금액에서 매칭 기부터라고 해서 아무리 보시기 위해서 같은 금액을 내서 두 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시의 보치학 클럽 세상 속으로라고 그분이 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하는 스포츠인데 그쪽 팀에도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칭 기부터에서 구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성심학교에 저희들이 입학 장학금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특히 마지막 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장애인이 돈을 벌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말 장애사원 고용 말고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드림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했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드림에서는 보호자 간담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그때는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현장에 작업장도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 친구 어떻게 키워야 할 건지 같이 상담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특히 발달장애 젊은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쪽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번 다 다녀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같이 가는 친구들이 오래오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게 좋은 직장이 아니냐고 작업 환경은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 될 거고 그래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회사 자리 기반을 제대로 지원하는 회사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저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세차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세요? 저는 근로지원이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부사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일을 할 수 있는 진리장애인 공포동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넘는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혹시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시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열심히 닦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소통이 힘들다거나 사실 아예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현재는 말은 없지만 초반에는 제가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잘 몰라서 지도할 때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지금은 함께 지내면서 친해지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려해줄 때도 있고 배려 받을 때도 있고 재밌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까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위드링 앞으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욱더 많은 장애사원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멋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했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여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많은 정책들을 통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사부지사 사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사부지사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천기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천기 주임님. 저희 그러면 혹시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지난 올해 상반기 전기채용에서 장애특별전형 행정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게 되어 올해 7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임님으로서 어떤 주로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자격부과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격부과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시고 자격 안에서 보험료를 내실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을 조정하고 또 경감도 적용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렇게 출퇴근하시거나 근무하시며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일단 출퇴근의 어려움은 크게는 없고요. 지금 자가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사가 아무래도 민원인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직원분들도 출장을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 말고는 그 점 정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출퇴근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시고 주차만 주차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주차하실 때 나만의 노하우라든가 노하우 그러면 오늘은 몇 시에 출근을 하셨나요? 오늘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인터뷰 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옷도 평소보다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서 한 30분 정도 일찍 오 그럼 그때 오셨을 때는 주차 자리가 널널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네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30분 일찍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장애 사원분들과 비장애 사원분들이 처음에 이제 함께 일을 하시기 전에는 서로 잘못된 편견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 사실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또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나누지 않고 또 이렇게 뭔가 다 모든 직원분들한테 저는 어떤 장애가 있고 뭐 어떻게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좀 주어지면은 이제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그런 오해,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혹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또 다른 분들이 같은 사원분들이 배려해 주신 부분이나 서로 이렇게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걷는 거라든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보니 이제 팩스를 이제 인쇄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제가 움직이려고 하면 웬만하면 팀원분들이 같이 자기 거 가지고 오시면서 제 것도 나눠주시고 이제 제가 다치지 않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민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느끼시는 보람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지금 자격부가부에서 이제 지역보험료라는 보험료를 조정하고 또 경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료가 좀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이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이제 사연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조정이라는 거는 규정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조금 더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 번 더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정 처리를 해서 이제 그분 보험료가 이렇게 더 바뀌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보람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시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일단 저는 취업할 때 이제 취업 정보들을 고용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 정보 사이트에서 좀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고용공단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장애를 갖고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를 몇 가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임님 말씀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장애사원분들, 비장애사원분들 할 거 없이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로 가서 직접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곳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공단은 강원도 원주의 본부를 비롯하여 6개 지역 본부 및 전국 178개의 지사가 있으며 일산병원 및 서울 요양원의 소속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약 1만 6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723명의 장애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고용률으로 환산하면 약 4.3%에 해당한 수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등의 구가 업무는 물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통합고지 및 징수수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부터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업 관리 등 보험급여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진진을 위한 예방사업과 함께 노인청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위기사항 지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보험료 구가체계 개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많이 힘쓰시는 걸로 아는데 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공단은 김용익 이사장님 취임 이후 2018년도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장애 전용으로 배정하는 등 양지대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장애인 채용 인력 규모를 늘려 116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습니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공단과 협업하여 채용 시에는 장애 유형별로 수업 문자 통용사 및 학대 문제지 등 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사 후에는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함께 장애인 직원 고충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는 장애인분들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일반 직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과 등급을 고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단은 앞으로도 매년 장애인 특별전향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우대가전 부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이라는 단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단에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더 나은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망과 행복, 소통과 화학, 변화와 도전, 창의와 전문성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해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사원을 고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로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정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나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단이 더 많이 생긴다면 장애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멋진 공단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유라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